어, 쟤 있네 전화로 붙었다면 믿어야지 굳이 꼭 와 보자는 건 뭐야 별로 없잖아, 봐 내 눈으로 봐야 믿지 455번 맞지? 확실해? 응 왜, 없어? 김영숙 선생님 잘했다, 고마워 저기 있다, 저기 김영숙 이름 있다 잘했다 이제 선생님 되는 거야 장하다 우리 영숙이 언니 언니 이제 내가 다 갚을게 언니 위에서 돈도 벌고 장하다 우리 동생 아니 내 딸 징그러 딸은 또 엄마 노릇하네 장하다 내 새끼 내 똥 강아지 하